곧 다들 어디 갔노? 니도 오늘 옷 갈아입으라 아 죄송합니다 랩끼야 네! 당장 말고 우리 아랫끼야 제목발만 준비합니까 예, 예, 난 준비할겁니다 가! 아, 꼬리야! 이만하기로! 금납다 글쎄요 아, 어디 부딪치셨나보네요 예, 부딪치 부딪치 아버지, 부딪치 드세요 새삼촌 날라 네? 네 아, 쓰다 사탕 사탕 어디있노? 빨리 사탕 내놔라 마탕 어디있노? 빨리 마탕 빨리 마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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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옆면에서 온 복길순이라고 합니다 네 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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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십니까? 할아버지, 무슨 이름인가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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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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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무! 이야! 반갑습니다! 내는 남조선 청년 동맹 전기폭기라고 합니다. 여성 동맹의 500 연자동물을 만나서 현관입니다. 얼른 가자! 연자동물 고향이 황에 돌아오고 들었습니다. 내는 대구 하신 천하가 좁이어서 자랐다 아입니까 대구 사모는 보는게 아프게 자! 대구 사모는 대구 사모는 간이 진짜로 있는데 연자동물은 없으러 먹습니다. 남남 동료랑 다듬한 말이 딱 맞구만은 또 시작이다! 아! 그 놈에 연자동물! 연자동물! 인가요? 빨갛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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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게 빌려있어! 형들! 남한테 오세요! 네! 괜찮게 좀 도와라! 괜찮아요! 총알을 응추리! 뭐하고 손 나와서 대포하지 않고! 대대장님! 넌! 니 노포? 아! 이래! 작전장격! 무등사! 이래! 조금전 사단으로부터 작전결이 떨어졌다. 정신사! 전면적인 수박작전을 징계한다. 모사일상! 하철이의 신경은 금동 모사일상은 터벌대로 묶여 포관하도록 한다. 대장님 지시사항이야! 아버지! 아버지! 저 병돌입니다. 아버지! 저 병돌이라고요. 병돌이 병돌이 병돌이야! 병돌이야! 모사일상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말이오? 그러지 마시고 가르쳐주세요. 뭘 걸어 차달라는 거야? 보물 말입니다. 아버지가 숨겨낸 보물이오. 보물? 그런 거 없다. 아버지! 저 다 알고 있어요. 아! 아버지! 아버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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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언제 또 안경 안전거? 배고파요. 앞서요. 아! 배고파다. 소각작전 도사일상! 소각작전 도사일상! 소각작전 도사일상! 소각작전 도사일상! 시어묵! 소각작전 도사일상! 시어묵이가 죽었는데 눈물 한 망을 안 흘리는 나쁜 년! 장례식에 나이 방을 떼어라! 못됐냐? 또 왜 이러세요 아버님? 어쩔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 오빠한테 뭐라고 하지 마요! 뭐라고 하고? 쌍과포심을 했는데 어떡해요? 내가 울면 다 터지는데? 그 말! 시어머니! 시어머니! 내가 모를 줄 알아? 나 너무해 기다리세요 먼저 손 좀 내올게요 잘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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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 정식 영돌이다 영돌이 어디에? 그러지 마시고 가르쳐주세요. 무슨 은행이에요? 그 은행이 있길래 있길래요? 영덕이 좀 바꿔봐라. 군단장님! 영덕아 밥 좀 갖고 오르마! 군단장님! 어디에 있어? 어디가 중단장! 니는 안 된다. 왜 안 돼? 어디에 있어? 영덕이 어디에 있어? 니는 내 자식을 빨라! 짱마뭇새끼 뭐라고? 왕조사퇴 살인마! 이게 아들이 아부지한테 할 소리가? 니는 정도는 역적이야 역적! 헛구하는 태모질이든 이집만 노점조합! 말갱이 생긴다. 한 푼도 모음해야 된다만! 그래. 그래서 당신 바라는 대로 됐잖아. 말갱이 니 가족 벗어내려면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그러니까 소원 하나만 딱 들어주세요. 예? 딱 한 번만 해주고 가시면 되잖아! 예! 네! 그 자식 같은 일 알람에 자세가! 영덕아! 영덕이 어딨어? 영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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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영덕아! 조용히 좀 갚시다! 예? 평생 그렇게 연약 찾아서 애먹히고 다니더니!